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걸스플래닛이 지난 6일 첫 방송됐습니다. 걸스플래닛은 서바이벌 명가로 이름을 날리던 엠넷이 프로듀스, 아이돌 학교로 투표조작 무리를 일으킨 뒤 처음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투표조작으로 대국민적 분노를 사고 담당 프로그램 PD들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곤두박질 친 엠넷은 걸스플래닛을 통해 명인을 회복하고 이전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포부입니다. 뚜껑을 열어본 걸스플래닛의 첫인상은 그리 신선하진 않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각 33명의 소녀들이 모여 서바이벌을 펼친다는 것 외에 전체적인 포맷은 프로듀스 시리즈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걸스플래닛 1회는 기존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기시감이 너무도 짙고 평이하게 느껴집니다. 세트 구성을 비롯해 서바이벌 무대의 카메라 앵글이나 편집 구도면에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고 불리는 엠넷 특유의 편집술은 식상함을 배가시키는 1등 공신입니다. 그룹 CLC 헬리콥터를 미션 무대로 선택한 중국 팀은 걸스플래닛에 참가한 CLC 최유진과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원곡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고 도발하는데 이를 난감해하는 최유진과 당황하는 여러 참가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비쳤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 수도 없이 본 진부한 전개에 무게가 절로 흔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눈을 번쩍 뜨이게 하며 보는 이에 심장박동을 높였던 악마의 편집은 더 이상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방송말미 예고편에서 전파를 탄 최유진의 오열 눈물 역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걸스플래닛이 시대에 뒤떨어진 흥행 공식을 반복하고 똑같은 편집 및 포맷을 계속하는 이유로는 초창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흥행을 견인했던 특출난 PD들의 이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엠넷에는 기획력을 갖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뜻이죠.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 1격인 프로듀스 101을 기획 총괄했던 한동철 PD는 엠넷을 떠나 1인 제작사 펑키 스튜디오를 차렸고 프로듀스 101 시즌 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등을 맡았던 김용범 CP와 안준영 PD는 투표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돌 학교의 김태은 CP 역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상태입니다. 걸스 플래닛은 MBC 출신의 신정수 국장의 총괄 아래 윤신혜 CP가 기획하고 김신영 PD가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윤 CP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기획에 전무한 인물이고 김 PD는 리얼리티 예능을 주로 맡아 연출해 왔습니다. 최근 빅히트 뮤직과 손잡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랜드를 맡았으나 역시 흥행면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같은 조합의 결과일까요? 걸스 플래닛 첫방 시청을 역시 처참합니다. 0.461%를 기록했는데 이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심지어 포털사이트 네이버 걸스 플래닛 페이지에는 시청률 분류가 빠져 있어 시청률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1회밖에 방송되지 않은 만큼 모든 상황을 비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기존의 장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가미하고 편집점을 비틀어 잡는다면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흥행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기존 프로그램 성공 방식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무음별한 정보 속에서 표류하는 이슈를 날카롭게 보고 핵심을 꼬집됐습니다. 최지혜의 찐담화